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홍입니다. 28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킷. 원래 뭐 I로서 라고 해석해야 되지만 사실상 해석상은 웬이 더 정확합니다. 자 이었을 때 나는 used to 뒤에 동사 원형 썼죠. 그러면 복원했다. 자 고건했다. 맨날 복원이 들어가요. 복원했다. 복원했는데 과거에 여기서 used to는 규칙 습관이죠. 매치의 경기를 in 부모님들의 침실에서. 그 다음 used to 동사 원형에 지금 1번 썼고요. 그 다음 여기서도 또 똑같이 used to 뒤에 동사 원형 2번 쓰는 거예요. 자 스핀 돌리다. 돌리곤 했었다. 내 아빠의 글로브는 지구본을 돌리곤 했었어요. 자 투시 보기 위해서죠. 투 부정사 부사의 목적을 썼어요. 보기 위하여. 자 어디에 의문사 자네 손가락이 우드 하곤 하는지죠. 우드 랜드. 그래서 랜드는 정착 되는지를 복원했었다. 그래서 랜드는 원래 착륙하다 뜻으로 여기서는 정착되다. 정착되다. 놓여지다 한 뜻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의문사 주어동사 간자부여문을 썼죠. 자 나도니로 시작해서 동사주어 도치 부정어 도치 시켰어요. 나도니 did I learn. 내가 배웠을 뿐만 아니라. 자 그 딜은 많은 양. 딜이 양으로 쓰였어요. 많은 양을 about geography 지리. 지리에 대해서. but also but it also 30절 썼죠. 또한 red 이끌었는데 나를 to wonder. 자 read a tube이죠. a 가 b 하도록 이끌다. 내가 wonder 하더러. 그래서 wonder는 놀라운 아니겠죠. 궁금. 궁금하도록 이끌었어. what 또 의문사. these places 주어. with. with. 이렇게 묶으면 또 안되는데. 자 그래서 정석절에서 한번 더 묶을게요. with such exotic sounding names. 이 문서 주어 묶고. were really like. what were like 구조에요. 어떨지의 뜻이요. what is it like? 혹은 what it look like.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사가 없습니다. 여기. 자 뭐 어떻게 이러한 장소들인데. search. 그렇게 이국적인 소리가 나는. 자 이국적인 소리의 이름이 나는 곳이 really like. 정말 그럴지에 대한 것을 궁금해하곤 했었어. search 뒤에는 명사 쓰니까 names에 명사 들어갔어요. search 뒤에 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복수형의 명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so that 형용서 부사. search 그냥 명사. 단수 복수. 그래서 once는 if절의 느낌이죠. 한번. 자 내가 became 되었을 때. 자 age. 나이인데. 어떤 나이냐면. to travel 할. 여행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자 about the globe. 그래서 the globe는. 전세계를. 자 프릴리하게.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뭐 성인이 되었을 때 겠죠. 자 그 다음 I 붙어보겠습니다. 나는. 오. 여기네요. 자 나는 to. 여기다 뜻이죠. 가졌는데. 커다란. pleasure. 기쁨. 을 느끼게 되었어요. 긴범은 아니고.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자 in. 전체처리 명사 들어가죠. transforming. 그래서. 전환. 전환시키는데. 기쁨을 느꼈는데. 자 이러한 이름을. 자 어디에 이름이냐면. 자. 묶어서. on the map. 지구. 지구. 지도죠. 지도에 있는 이름을. 사실상. transform a into b 인데. 여기서는 to b 로 썼어요. 자. 진짜 이미지로 전환시키는데. 기쁨을 느꼈다. 자. in. my head에서. 내 머리에서. 자. 예를 들어서 빈칸 주의하시고요. 자. 나는 노론골. 자. 부정어죠. 더이상. see. 보지 않았어. idly. 이태리를. 자. but I believe. relieve은 원래. 여기서는 뭐. 소생식. 소생으로 하면 되겠네요. 소생. 떠올리단 말이에요. 다시 떠올렸는데. 머스티. 곰팡이 냄새. 까지. 센트까지. 곰팡이 냄새인데. 그래서 앞에 나오는. 센트라는 명사가 있죠. 자. that. permits. permits. old building. 자. 어떤 냄새냐면은. 자. 주격 관계내문사. 대수로 썼고요. permits는. 아마 이게. 스며드는. 자. 오래된. 빌딩에 스며드는. 곰팡이 냄새를 소생시키고. 그리고 나는. 그냥 smell. 냄새맛 할 수 있었는데. 신선한. 바질은. 그냥 바질이죠. 향신료. 자. in. terraced garden에서. 테라스드는 과거 문사로. 그냥 발음 그대로에요. 테라스로 된 정원. 테란. 아. 테란. 테라스로 된. 테라스로 된 정원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었다. 자. 그 다음. similarly. 여기서도 빈칸이 지금. for example. 혹은 similarly. 두개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유사하게도. 나는. 더 이상. 보지 않았어. 지도인데. 인디아를. without. without. hearing the constant beeping. 들으면서. without. 전체 스터디에. 지금. 명사로 썼죠. 동명사. 자. constant는. 지속적인. 비핑. 빵빵. 경적음. 하하하. 자. 빵빵거리는. 인도원에는 교통이 혼잡하니까 빵빵빵빵 많이 하는가 봐요. 자. 지속적인 빵빵거리는. 경적음을. 자. 그 다음. peering. peering through. 쳐다보면서. peering은. 보다. 자. 보는데. 자. through에요. 여기서는. 통과하여. 자. 또. mist. 안개. 자. 안개인데. that makes everything appear as if seen through. because. 까지 나왔네요. 자. 밑으로 내가 써보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장이 너무 길어서. 자. 여기서 다시 보시면. 자. through 통해서. 저. mist. 안개인데. that makes everything appear. 자. 모든 것이 appear. 보이다. 자. 보이는데. 자. asif 과정법이요. 마치. scene. 과거분사에요. 보여진 것처럼의 수동의 뜻이에요. 자. through. 뭘 통해서. 여기서는. 거즈. 붕대. 붕대라고 할게요. 붕대. 붕대를 통해서. 자. 이거를. 의역하면은. 더이상 나는. 자. in. 여기서 smitterly 부터 다시 볼게요. 저. 유사하게도 나는. 더이상 보지 않았어. 지도를. without hearing. 듣는거 없이. 라는 말은. 자. 부정부정이죠. 강한 긍정이 되는거에요. 그럼 항상. 듣게 되었단 말이에요. 듣게 되었단 말은. 내가 지구본으로 보는게 아니고. 실제로 듣게 되었어. 빵빵거리는 경적음을. 자. 그 다음. 나는 또. 피어링. 보게 되었어. 자. 그러면은. 안개. without hearing. 피어링이에요. 여기서도 사실상. without hearing. through. 안개를 통해서. 어떤 안개. 자. 우리가 눈에다가 붕대를 감으면은. 희미하게 하얗게 보이죠. 이거를 지금. 미스트라고 표현한거고. 자. 모든 것이. 거즈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 without을 썼으니까. 그러면 뭐냐면.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말은. 그래서 거즈를 통해서 보는거를. 뭐를. 잡으시면 되냐면은. 자. 이 안개라. 이거. 생각을 좀. 안개라든가. 혹은 붕대를 통해서 보는 것을. 뭐냐면은. 사실상. 2차 경험으로 보는거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아까. 자. 맵 오브 인디안. 이 맵이 여기서도. 사실상. 2차 경험으로써. 모르냐면. 이 맵이란 것은. 지구본이죠. 아까 전에. 지구본에서 내가 상상하던게. 뭐야. 이거를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었고.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지금. 빗대어서 표현하는거에요. 자. 그래서 더 이상 뭐뭐 안하니까. 이제는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거에요. 이거 둘다를. 자. 그러면은. 다 생생하게 보고 들을 수 있어. 자. 대센스 오브 해석은. 그러한 감각이라고 해석하면. 안되겠죠. 그러면은. 실제 경험을 통한 감각. 감각. 뭐. 아예 안들어가요. 실제 경험을 통한 감각. 이라고. 해석하시면 정확합니다. 여기서는. 대센스 오브는. 자. 그런. 장소에 대한 감각. 그리고. 대스 왓.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했어요. 지구본을 통해서 돌리면서. 어. 여기는 어디 어디 어디. 이렇게. 2차적인 감각이 있겠지만. 이제는.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비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지구본을 통해 배운 장소에 대한 실제적 감각 해산.